박근혜 정부의 추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기록실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좋은 주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추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기록실 운영하고 있는 XSFM의 비상시국대책회의의 UMC 간사입니다. 윤세민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최순실씨의 근호소 물품 구매 내역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에 의하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내복 등 의류 9벌, 식품 11종, 샴푸 등 생활용품 34개, 필기도구 등 문구류 12개 등 총 51만 7,170원어치 물품을 영치금으로 샀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그것도 안 되는 홍성갑 덕질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고프고 졸리네요 무슨 죄라도 지어봐요 요즘 그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영치금은 자기 돈이에요 아니 그래도 새끼 밥은 주잖아요 네 지금 한 시간 전에 밥 먹었잖아요 좀 사람 캐릭터를 좀 잡으면 너무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듯이 보지 마 아니 우리 회사에서 밥도 안 주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니까 요즘 좀 배고픈 시즌이에요 유면상 간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편밖에 모르는 바보 입니다 그 덕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은 유면상 간사를 친박치기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해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박헌영씨 어떻게 두 손을 해줄지 몰라요 저 오늘 아니 근데 그 정치 상황이 이렇게 망가지니까요 네 개인의 삶에 어떤 피해가 오나 네 종편를 많이 보게 된다 아니요 그럼요 휴일에 출근을 하게 된다 아 맞아요 네 아 짜증이 요번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저는 크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뉴스 과다 소비자이기 때문에 바로 분노할 일도 많고 네 그렇죠 근데 오늘만큼 화가 납니다 네 왜냐면 우리 회사가 노는 금요일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뭐죠 제가 여기 앉아있으려면 방송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네 제가 그 저 그 뭡니까 어느 방송 네 아니 뭐 우리 방송 아 우리 방송 네 그거 뭐 뭡니까 연차수당 네 그걸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있습니다 내가 너 들었어 결국 길어버리셨군 딱 걸림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네 아 연차수당 계산 한 번도 알아봤는데 올해부터 해야 되네 하나 듣지 않으셨어요 곡이 나오더군요 네 개 중에 하나 들으셨거든요 망했습니다 잘 찍으셨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연차수당을 두개 생긴 비상시국에 광고를 듣고 바로 다섯번째 청문회 마치 레슬매니아를 했는데 딱 한경기 한거같은 네 메인이벤트 둘만 나온 네 아니면 로얄넘버를 했는데 둘만 나온 하지만 자잘한 선악역들이 난입을 열심히 해준 드라마틱했던 오차청문회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티비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 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먼저 위원들 선수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친박 최교일 의원이 기재위 공무술장을 이유로 차임하였고요 네 구미갑 지역구이며 초선의 친박입니다 네 친박이 친박으로 백승주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별다른 커리어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빨리 청와대 혹은 행정부에 들어와서 실력을 쌓았고 게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떴냐면요 초선인데 경북도당위원장입니다 친박 중에서도 센터급 친박으로 교체가 됐다는 점이 이치로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보통 센터급 친박일수록 꽤 높은 확률로 유의미한 경력을 찾기가 좀 힘들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왜 한 일도 없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 백승주 의원은 유의미한 커리어가 제40대 국방부 차관 솔까 한 너다섯 줄밖에 안 써있는 경력에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써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또 차관이 장관보다 높은 직책 아닌가요 그런데 또 요거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증인이 두 명 나왔는데 한 명이 군인입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이 갑자기 대타로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최교일 대타로 그렇죠 요거는 저 종편식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봐줄만한 포인트예요 아 그렇군요 종편식으로는 봐줄만한 포인트라고 종편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하 종평리에 세요 왜 공감 안 돼요 전혀 진정은이가 시켰습니까 왜 차관 출신 국회의원이 왔냐고 생각해 볼 만하다 잠시 후에도 군인들 얘기 많이 할 겁니다 5회차 청문회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사진행 발언으로 1시간이 넘게 굵직한 테마로 의사진행이 중구난방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이원영 위원의 거취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위증 논란의 한가운데 있고요 심지어 간사를 사퇴하겠다고까지 했던 이원영 간사도 안 사퇴했었다 아직도 간사하고 있고 아직도 조사위원하고 있습니다 후이크면 어쩌지 저희가 지난주에 이랬는데 부정 탔어요 후이크였어요 정확하게는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다시 되돌려 보냈다 너의 역할을 해라 박범계 간사가 왜 아직도 있느냐 라운드를 시작했는데 일단 새누리 소속이긴 한 아직은 새누리 소속인 김성태 위원장이 해명을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이원영에 대한 사보임 교체문서가 도착하질 않았고 새누리당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샌안토니오에 있어도 지금 오는데 얼마나 멀리 있는 거야? 새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원영을 교체할 사람을 선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임시키고 있어서 조사위원도 간사도 아직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안 받아줬다? 그렇습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지금 청문회에서 다뤄지는 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의혹이 있으면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중요한 줄은 의혹이 있으면이죠 이 조항을 갖고 나와서 이원영 의원을 재척하자 즉 빼버려라 get rid of 제거하라 그리고 위원장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원영 의원은 사실상 한 번 정도 질의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두 번 한 게 다 죽을 것 같았죠 하나가! 근데 하나가 아마 의사진행 중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진짜 혼자 딴 얘기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원영 의원이 5차 청문회에서 해주었던 역할이 매우 특이했죠 위원 자리에 앉아서 증인이 되어 자신에게 신문을 하죠 그래서 저와 윤세민 의원장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가뜩이란 증인도 없는데 이원영을 증인으로 취급해서 항목을 하나 넣어볼까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너무 극초반에 사라지셔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반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까먹었어요 네 존재감을 상시해서 초반에 살짝 나오는 유명 배우 그런 거 있잖아요 까메오 이원영 의원의 그나마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긍정적인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마이크는 좀 안 잡아먹었다 초반에 이원영 의원 거취 문제 때문에 한 시간 잡아먹은 거 정도가 이원영 의원 측의 성공 하지만 그것도 성공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윤성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많이 나왔죠 이원영 의원이 주요 중인인 장충기를 빼고 하는 등 국정의 수사를 방해했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는데 간사까지 사퇴했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 석기록 봐라 거기가 윤소아 의원의 발령기가 나오던 그 포인트죠 이원영 이러면서 바로 그겁니다 아주 소소한 재미였습니다 약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이원영 의원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헛 나오네요 이원영 의원 이러면서 보면서 토할 뻔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못해서 하지만 그걸 보는 이원영 의원 장수원 씨급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다행이에요 배우 안 하고 국회의원 하는 게 좋게 생각합니다 다들 행복하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역시 110년 전의 댄디보이 이원영 의원과 관련된 두 번째 테마 위증교사에 관한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역시 저희들 핑계를 좀 대면 너무 피곤하면 안 되겠다 깜빡 딱 놓쳤어요 저희들도 그런 건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역시 그래서 오늘 친박측에 위면상 간사가 나오게 된 거죠 보면 알거든 저희가 이 문제를 놓쳤다 위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 혼자 괜히 잘난 척했다가 지금 휠에 여기 앉아있는 거야 야 그걸 몰랐단 말이야 바보야 뭐 이러다가 그럼 출근해라 처음 이 회사 와서 출연하실 때도 비슷한 케이스 아니었나요 영문을 모르고 끌려오셔서 아니요 오늘은 영문을 압니다 잘난 척 때문에 저는 형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질의 당시에 박헌영 과장이 했던 대답은 무조건 보면 이상했어요 매우 이상했어요 진짜 묻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갑자기 근데요 제가 갑자기 할 말 있는데 그 태블릿 PC 말이죠 그 JTBC에서 훔쳤던 것 같습니다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고 박영선 의원이 의도적으로 그걸 들어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의도적으로 쭉 보통 이제 자기가 얘기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막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 말고 더 얘기하게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일부러 끝까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들어준 다음에 지금 그 증거물에 관련해서 무언가 그 나쁜 행위를 의도하는 것처럼 보인데 당신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끝났죠 네 그 이후 이렇게 리액션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이후에 아니죠 종편식 아하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진정한 TV조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의사진행 중에는 당연히 위진교사에 대한 공방이 가장 많았고요 물론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너무너무 어필하고 싶어 했는데 한마디 많았어요 특유의 공로 다른 모든 의원들이 아 그건 알았고 우병욱이 집중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필을 받아주질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완영 의원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서 네 기사를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이분의 이완영 의원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도 시사인 기사를 네 그것도 시사인입니다 아니 딱 봐도 그냥 한쪽의 주장을 정리해서 내보낸 아주 간단한 정보 기사인데 그게 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줘 기사를 프린트한 판넬을 흔들며 위진교사는 허위주장님이 밝혀줬다 하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한동안 절대로 사람 무시하는 단어가 돼서 안 쓰고 싶었는데 난독이 진짜 이 시사인 기사는 박헌영이 고영태의 위증을 주장하고 자신의 위증을 부인하는 그냥 단순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판넬 상단에 마치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보이게 이완영 위증교사 의혹 허위사실로 드러나 를 딱 넣었더라고요 좀 치사한 방법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라카이를 넘어서 헤드라인을 정해주는 지난 한 10여 년간 보면서 참 속상하다고 느꼈던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많이 써먹는 방식 그러면서 양비론으로 갑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박영선 의원 또한 고영태 노승일과 5시간 동안 만났음을 지적하면서 강건너 식당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것은 로맨스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불륜입니까? 라고 일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건너 식당이라고 강건너 식당이라 어디 뭐 청평인데 어디서 먹은 거예요? 저도 비슷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래프팅을 통해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동강을 이렇게 그렇게 먼 데는 아니고 아마 서강대교 건너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저희가 맨날 먹는 거기도 강건너 식당이잖아요 우리 회사 밥집 굳이 강건너 식당이면 여의도 쪽에서 저희를 보면 강건너 식당이에요 강건너 식당이잖아 그러네요 아무튼 강건너 식당이라고 굳이 지적했다는 점이 매우 신선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고성으로 반응했고 비박 의원들은 싸늘한 냉소로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위증교 사건은 김성태 위원장에 의해 특검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완향 의원은요 특검의 수사 의뢰가 들어간 사실상의 피의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사 회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세 번째 테마의 제목을 성태 산타의 선물 하루하루 불출석 증인들이 쌓여가고요 나온 증인들도 불성실합니다 위원장은 김성태 위원장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렇게 보이죠 일단은 차에는 화 많이 냈어요 그런데 점점 분노가 쌓여가는 게 보입니다 잘 보면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불출석 증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출장 청문회를 발의했습니다 날짜는 또 하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월요일 네 실이 누군가의 실인데요 제 실이입니다 새벽 출장 정의를 순실이라니까요 네 아 아 그거구나 이게 진짜 되는구나 아 최순실이 진짜야? 실이 꺼요 전원을 빼요 전원을 뺐습니다 네 실이 이러는데 나오는 거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반응하네요 날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월요일 예고하기로는 오전에는 최순실의 구치소로 오후에는 안종범 정호성의 구치소로 찾아가는 신문 산타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이제 과거 IMF 시절 15대 국회에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에 대해 현장 생중기까지 세트로 한 전리가 있습니다 아직 기억납니다 네 최근에 그 투나잇쇼에서였나요? 이런 꽁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산타클로스 역할 오디션을 보는 리암 니슨 리암 니슨이 이렇게 아이들을 째려보는 눈빛으로 네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다 저걸었다 나쁜 짓을 하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현장 청문회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도 이 사람들이 안 나올 가능성도 약간 있죠 저기 감옥 문을 붙들고 안 갈 거야 이러면서 철창살을 이렇게 부여잡고 아까 전에 독질인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 운명의 한 장면처럼 이완영 의원이 돌아와서 이완영 의원 사임하시고 그 자리에 이완영 의원 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최순실을 상대로 너는 내 운명 찍고 아니 이완영 의원이 이제 얼굴에다 점을 찍고 돌아온다면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왜 너는 나를 만나죠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게 이완영 의원인 줄 몰랐다 국민들만 알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현재 빡침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들과 동행명령장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 국회 모욕죄와 불출석죄를 고발할 것을 발의를 넘어서 의결 다 해버렸습니다 고발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결 갔으니 이제 내년 국회에서 회기 중에 전부 다 고발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하여 증인명단을 불러드릴 텐데요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그래서 불출석자 리스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불출석자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증인명단 네 먼저 불출석자입니다 최순실 전 실질적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렇죠 불출석 사유가 무엇인지 최순실은 알렸으나 모두 못 알아들었다 저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심신이 회폐라고 썼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필러 쓴 불출석사에서 열심히 한번 들여다봤어요 피폐를 잘못 쓴 건데 다른 히읗을 쓸 때와 여기에서의 히읗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소 이 사람은 히읗에서 윗꼭지를 세우는데 여기에서의 심신이 회폐에서의 히읗은 누워져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형태가 다른 피읍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글자를 잘 보고 있죠 그러면 완전히 피읍은 아니잖아요 흘려쓴 피읍이죠 흘려쓴 피읍이죠 이건 고민은 한 거예요 최소한 회폐가 맞나 피폐가 맞나 고민하다가 피폐에서 모호하게 쓴 거죠 피읍의 위쪽 가로를 그었다가 한 번 더 그은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유소는 본인이 자필로 써야 되는 것 같고 그 변호사가 자문을 안 합니까 이런 거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회폐가 뭐예요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회폐가 맞나 피폐가 맞나 변호사가 점점점 이런 상황에서 무슨 UMC처럼 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펠일 수도 있지만 회폐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이거 F 발음으로 적은 거 아니에요? 피폐 피읍의 중간에 피폐 피폐 회폐 어쨌든 자 피를 잘못 써서 심신이 회폐해지셨습니다 아 사유에 그건 없나요? 공항장애 에어포트 디스오더는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포트에 그동안 안 갔거든 하태경 의원의 말로는 드디어 공항장애가 나왔다 대신 한글장애가 있다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냥 뭐 잘못 쓴 건데 봐주죠 이 정도는 네 그래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리고 정유라 전승마 국가대표입니다 무단 불출석자의 에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종정을 모르니까요 네 독일에서 한창 도피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하여 근명간에 경유라 관련된 최신 뉴스는 특검이 체포방장 받겠다 라고 나온 겁니다 독일 검찰의 그 협조를 협조를 받겠다 저희들 녹음하는 동안에는 지금 법원이 그걸 받아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다음은 최순득 최순실의 언니죠 네 장녀 장승호 장시우의 엄마 네 최순득씨가 장시우의 엄마 그러니까요 최순득씨의 아들 장승호씨 베트남에 있는 것을 알려져있게 합니다 네 네 동일한 사유라면 그럴 것이다 네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이분 역시 불출석 사유는 확실치 않지만 이전과 같은 현재 구속 수사 중이라서 즉 나 갇혀 있어서로 추정됩니다 네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우병호의 장모이며 네 무단불출석자의 선두주자입니다 음 무단불출석 했으니까 사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사위가 나와서 얘기해 주시죠 사위가 해명을 했죠 우병호가 건강이 좋지 않고 귀가 어둡다 네 하지만 채널A가 음 그 지난 12월 20일 네 집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김장자씨를 발견하고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네 그러자 작게 질문한 기자의 질문에 되게 크게 대답하죠 귀는 박다 김장자씨죠 아니야 따라와 따라와 무슨 소리인지 원 아니야 따라와가 왜 공존하죠 아 이거를 제가 열심히 해석을 해봤어요 김장자씨의 입장에서 몰래 도망가다가 들켰으니까 김장자씨가 따라와 볼테면 따라와 약간 이런건가요 계속 따라온다 어 계속 따라온다 그러니까 아니하는 대답이고 따라와는 감탄사인거죠 그렇죠 너 지금 계속 따라온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택시를 잡았다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네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귀가 소모제급이고 네 그런거죠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 불출석 사유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 이전과 같은 암투병 후두암투병으로 추정됩니다 안종범 전 정책주정수석비서관 역시 불출석 사유는 확실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현재 구속수사 중이라서 즉 나빵에 있어서로 추정됩니다 홍기택 전 AIIB 리스크관리 부총재 현재 잠적중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 이성한 전 미르제단 사무총장 고영태 전 WK 이사 네 고영태 씨가 안 나왔어요 그러게요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런데 청문회 상황을 보면 고영태 씨가 일부러 길을 비켜준 것 같아요 노승일 부장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윤전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불출석 사유는 확실치 않지만 이전과 같은 검찰 수사 때문에 혹은 진짜 이유인 휴가로 추정됩니다 이영선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상동입니다 윤전추와 같죠 네 그리고 출석 증인은 두 명이었습니다 두 명이어서 저는 맨 처음에 만세를 불렀는데 정확히 1초 후에 아니 이게 아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쪽이 더 헤리다 네 한 명만 뒤딱다 파야 됐던 거죠 한 두 명만 그러니까 두 명이라고 우리가 방송 15분 할 것도 아니니까 네 출석한 증인 두 명은요 우병우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그리고 조여옥 육군대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세 명인데요 네 뒤에 촘촘히 앉아있다가 나중에 박영선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레벨업이 되죠 멀리 떨어져 앉았다가 심지어는 증인도 됐다가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레벨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온라인이에요 네 촘촘히 초보자들의 섬에서 시작했다가 각각 떨어져서 사냥을 나갔다가 레벨업이 되었어요 네 증인 자기를 주워줘 그리고 자기끼리 싸우잖아요 맞아요 PK도 하고 네 PVP죠 네 출석 참고인은 정동춘 K스포츠 대단 이사장 노승일 K스포츠 대단 부장 이분 노승일 부장은 저녁 지리 시간에 증인으로 레벨업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건영 K스포츠 대단 과장 이분도 저녁 지리 시간에 증인으로 레벨업하셨습니다 참고로 출석 참고인 3명은요 출석 증인에 대한 증언보다는 위증 논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고영태 전 사무총장과 함께 불렀는데 고영태가 나오질 않아서 이들만의 리그가 벌어졌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불러서 그런 의도에 관련된 위증과 관련된 이야기만 해줄 줄 알았는데 명우를 쳤죠 일단 노승일 노부장 증인부터 날뛰었고 박헌영 증인도 사실은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그래서 친박 의원들은 상당히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의사진행 발언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와 안 나온 증인들과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 명단만 후명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우병우입니다 두 사람이다 보니까 앉은 순서가 무의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병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요? 베테랑 검사의 신문기술 실습 클래스 그래서 말이에요 주요 일간지들의 이런 평가가 나오겠구나 조심스럽게 많이 생각했어요 다른 날처럼 의원들이 캐다 캐다 안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의 퍼포먼스로 메꾸잖아요 혹은 예를 들면 죽어도 천당 못 갈 거다 바람 같은 근데 그런 쇼를 할 수도 없었어요 하기도 애매했어요 결국 언론들이 쓴 단어는 이거였죠 앞승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는 이따가 위원장이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것이고 프로필과 과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병우 67년 경북 봉화군 출생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이던 87년에 제29회 사법시험에 만 20세의 최연수기록으로 합격하여 소년급제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학부생 2학년 1학기 때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인가? 시력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고 그 덕에 90년 사법연수원 19기 수료 후 바로 검사 입건을 합니다 이쯤에 이상달 정강 중기 그리고 정강건설 회장의 둘째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는 장례성 있는 인사를 사위로 드리는 이상달 씨의 전략으로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후 이상달이 기소된 범죄권이 있었을 때 우병우가 힘을 써줘서 그 형량이 낮아졌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영화 부담거리가 떠오르는 대목이죠 참고로 돈 보고 결혼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혐을 과시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슬픕니다 물어본 사람이 대단하네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기자가 질문한 사람의 멘탈 상태도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러운데 이 의도는 알겠는데 의도가 이렇게 드러날 수는 없죠 이런 질문으로 드러날 수는 없죠 근데 그걸 대답해 줄 생각이 있었다는 것도 이상해요 게다가 그 대답에서 자신은 자신의 아내를 두 손에 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9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92년에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부임하는데 갑자기 93년에 밀양지청으로 전보 발령됩니다 이건 중요한 걸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올 겁니다 94년에 수원지검 97년에 제주지검 99년에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1년에 서울지검 동부지청 2002년에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점점 올라가죠 2003년에 서울지검 부부장 2004년에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그리고 2008년에는 서울지검 부장검사 41살인데 서울에서 부장검사 달았습니다 2009년에는 대검찰청 중수부 중앙수사 1과장 이후에는 범죄정보기획관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2010년에 수사기획관 달고요 2011년에는 인천지검에서 부산... 부천지청장을 합니다 인천지검에서 부산지청장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듬해 201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고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 두 번이나 탈락하고 결국 사임합니다 변호사를 개업하죠 2014년 5월에 조흥천 공직기강비서관 현 국회의원이 해임되고 민정비서관으로 갑자기 발탁이 됩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가판정이 나왔어요 우병호는 안된다 그런데 안동근 비서관의 압박으로 역전되어 채용됩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2015년 12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으로 승진해버립니다 물론 어제의 우병호 씨의 증언만 듣고 있으면 사정기관과 아무 상관없는 자리죠 그냥 전화를 걸어보는 자리죠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는데 이에 관해서 모른다로 일관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을 전부 다 묵살해버립니다 마침 대통령 역시 국기문란이란 표현을 써가며 우병호를 보호합니다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병호를 흔들면 국가를 흔드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10월 30일 수석비서관 일괄 사퇴 때 사퇴합니다 10월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실제 몸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언론인들도 많았어요 사퇴 후 참여연대가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로 고발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11월 6일 검찰에 공개 소환됩니다 검찰 출석 도중 가족회사인 정강의 비자금 사실을 인정하는지 질문하는 KBS 홍진아 기자에게 레이저 눈빛을 쏘는 매우 이례적인 포토를 남깁니다 모르시던 분들도 이때 다 알게 되셨죠 또한 조선일보의 비정규직인 고운호 계공 기자가 우병호가 조사받는 방에 여유로운 그 장면을 찍어내 데이트를 칩니다 그렇죠 팔짱을 끼고 바카를 입고 그 이후로 대검찰청이 하얗게 변했죠 열심히 창문을 가렸죠 창문에 한지 같은 거 붙였죠 그러니까요 하나같이 다 아니 온 건물에 대단했어요 최건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죠 네 있었습니다 매우 출중한 수사능력을 지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주로 이런 수사기법을 쓴다고 해요 피의자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다 미리 해두고 싹을 훑어두고 즉 덕질을 하고 피의자에게 가서 백질을 하나 던져줍니다 당신의 진술을 다 써라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받은 것을 자기가 가진 자료와 대조해봅니다 틀린 부분을 하나하나 찝어서 압박신문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주로 즐겨 사용했다고 해요 이 우병우라는 개인에 대한 품성은 구설수가 많은데 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수사능력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성격 나쁜 똑부 네 그로 인해서 착실하고도 빠른 승진 코스를 밟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게 많고 또 자기가 타인에 비해 월등히 똑똑한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인지 성격은 매우 오만하고 권위적이어서 붙여진 별명이 기브스 목에 기브스를 했다 기브스가 별명인 건 대단하네요 네 검찰 내부에 비공개 인터뷰 자료집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우병우 당시 검사장에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젊은 검사들의 수사능력을 비판하면서 부모가 다 입에 떠 넣어주고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용납했던 애들이고 그러다 고시학원 다녔던 애들이다 보니 우리랑 크는 환경이 다르다 이때 밝힌 일화 중 하나가 이런 건데요 스물셋 평검사 시절에 자기가 마흔다섯짜리 개장을 부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자기 가방을 들어주고 했던 이야기 나쁘죠 네 이게 그 얘기입니까 모 군수가 90도로 인사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나쁘죠 부담거래돼요 지방경찰청장이 한창 그의 가방을 들어주는 때 92년부터 93년 뭘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는지 대구지검 경주지청 시절에는 사실 이 사람 커리어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는 임관 3년차 똑똑하고 폐기렘치는 젊은검사 우병욱 경주에서 지역토착개발사 하나를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회장인 황 모씨가 굉장히 지역유지였어요 이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경주를 돌아다닐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당시 대통령 김영삼과의 친분도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이 수사를 다 끝마치지도 못하고 우병우는 밀양지청으로 전보 조치됩니다 네 이 시절에 대해 우병우는 법원 갈 걸 하며 후회하기도 했다고 해상합니다 이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는지 이후 우병우의 인사 과정에서 큰 문제는 안 보입니다 출중한 수사 능력은 2003년 서울지검 부부장 시절에 진행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체 헐값 발행사건 수사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수사가 어려운 공면으로 접어들면 우병우가 번뜩이나 아이디어를 내서 팀이 그걸 돌파하고 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뒤다 근데 나온 게 많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관여한 인사들을 기소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자 즉 본보기로 몇 명만 빨리 기소를 해서 공소시효 진행을 딱 정지시켜놓고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우병우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제가 삼성 이재용 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한 바 있죠 네 우병우는 삼성그룹의 구조본부까지도 압수수색할 생각이었는데 이때 상부의 인사 한 명이 상관 한 명이 이를 만류합니다 이에 우병우는 반발 하나 없이 지시를 따릅니다 반발 하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관 3년차 때와는 좀 다르죠 2005년 당시 대구지검 특수부장 시절에는 백의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수례사건을 수사했는데 이때 역시 배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그 상사와 똑같은 인물이 동일인물이 불구속을 제시하니까 역시 따릅니다 여당 의원이죠 이렇게 상사에게 대들지 않고 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는 우병우가 되었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2009년 대검 중수 1과장이 된 당시일 겁니다 이 인사는 이때 진행하고 있던 노무현 노건평 수사에 공격수로 기용된거죠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직접 조사했고 그 후 23일이 지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합니다 이에 대해 우병우는 이렇게 의상합니다 토요일 아침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는 수사기획관까지 올라가며 승승장구합니다 네 울며 승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획관 시절에 내가 검사생활을 하는 동안 수사할 때 두 명이 목숨을 끊었 한 명이 노 전 대통령이다 요즘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온몸이 아프다 그리고 이 건이 아무래도 우병우의 정치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죠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에 두 번 탈락해버리는 게 이때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트라넷에 남긴 사퇴의 변은 이렇습니다 이제 보람은 가슴에 품고 짐은 내려놓고자 한다 검사장에 두 번이나 미끄러지고 사퇴해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병우는 자신이 경북고 TK가 아니었음을 얘기하면서 이 때문일 거라고 말하긴 합니다 변호사를 기업했습니다 변호사 기업 허위에는 여러가지 구설수가 있긴 했지만 이때 저는 우병우의 이 발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의혹보다는 밖에 나가니 검찰 밖으로 나가니 후배 검사들이 무시하다시피 하더라 심지어 인사도 안 한다 깊세다운 얘기입니다 검찰은 그래야죠 검사는 그래야죠 네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 사는 세상인데 빠이엄 그리고 그렇죠 빠이엄 노모모 검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인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인사도 안 했다 정말 그렇게 다들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들이 변호사 기업한 선배들한테 인사를 안 한다? 저는 보통 싫어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불평을 했잖아요 걔들이 널 되게 싫어했네 너 걔들한테 어떻게 했냐 라고 먼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게 검사들이 인사는 했겠지만 본인성에 차는 인사는 안 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어 안녕하세요 선배 이 사건 변호사예요? 이미 기분이 나쁜 거야 우병우는 90도로 굽혀야지 자 1년 후에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민정수석까지 오른 후에 검찰 내부 인사를 실컷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 안 한 것 보복일 수도 있겠네요 마구 인사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인사를 해주마 굉장히 날카로운 업무 스타일 덕분에 전임자였던 김영한 민정수석이 자신의 후임으로 우병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가끔씩은 김영한을 건너뛰고 직접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상충되는 이미지를 약간 제공해줍니다 그렇죠 지금 수석으로 있는 사람을 제끼고 어떤 그 밑에 비서관에게 직보를 받았다 네 김기춘이 직보를 받았다 라는 건 김영한 수석이 이 사람을 총애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내 다음을 예로 찍어놨구만 이러면서 자포자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대리를 건너뛰고 과장한테 보고하는 사원을 대리가 입보하기는 힘들죠 그럼요 자 민정비서관 시절 정윤회의 문건 파동이 터집니다 근데 이를 김영한 민정수석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요 정작 우병우는 이를 정윤회의 국정개입이 아니라 청와대 문건 유출 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성공시켜서 상부에 큰 인정을 받습니다 이후 우병우는 경질된 김영한의 후임으로 민정수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추측인데요 이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 일을 했더니 뭐가 돌아온다 성취감과 복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력 굉장히 이거에 굉장히 만족했나 봅니다 대통령 임기 끝까지 남아있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내문에 순장주로도 분류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슬슬 터져나옵니다 변호사 시절 수임료 문제 자신과 아들의 병역 문제 재산 신고 문제 처가의 탈세와 조세의 도피 문제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부당매매 문제 진경준 검사장 인사 문제 참 많죠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언론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기자들이 너무 따라다닌다 우병우가 기용된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우병우를 지정했다고 해요 이 최초의 기용에 관해서 최순실의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병우는 최순실과 연관입니다 차은택의 변호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이 우병우가 청와대 기용된 직후에 장모인 김장자와 함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같이 친 적이 있다 그리고 기용 직전에도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그리고 이화여대 교수 한 명 3차 때는 최경희 총장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렇게 4명이 김장자와 함께 골프를 쳤다 하는 제보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흥컨트리클럽 이라는 곳은 이 골프장은 김장자씨의 회사 삼남개발이 운영하는 골프장입니다 삼남개발은 골프장에서 쓸 원두를 최순실 소유의 회사인 TRC와 존앤룩 CNC에서 장기간 대량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골프장에 안 가봤잖아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봤어요 아니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길래 혹은 원두를 깔아놓은 필드가 있나 아니 그렇스럽다 저기 벙커 원두 해자드 이런게 있어가지고 원두 해자드 커피숍이 하나 있겠죠 안에 그렇겠죠 원두가 깔려있는게 아니라 원두가 깔려있으면 향이 정말 좋겠네요 담백공쳐도 버릴 수 있고 아 그러네요 안돼 안돼 저 아웃솔 변색돼요 좋은 신발은 못 신고 가네 자기 자신과 관련된 비리 의혹도 있는데 거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행적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순실의 행적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민정수석실에 협조 혹은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도 있는 거죠 민정수석실에 모여있는 올라오고 올라와서 민정수석실에 모이는 정보는 다른 곳에 공개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국회나 사법부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혹은 배경 중 하나로 집중 부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당시 광주지검이 세월호 관련 수사를 위해 해경본청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우병우 이때 당시 민정비서관입니다 수석이 되기 전이죠 민정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사의 통화내역같이 민감한 부분이 보관되어 있다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 묻질 않나 서버는 별도 건물에 있으니까 그거 압수수색하려면 영장 다시 끊어와 등으로 압수수색을 그만두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최순실 관련 의혹으로 인해 국정조사청문회의 소환을 열심히 받았으나 이미 그는 잠적해버린 후였고 물론 본인의 표현은 서울과 지방 등 여기저기 다였다 서울과 지방 서울 아니면 다 지방 청문회에 결국 굴출석 갑니다 김성태 위원장은 빡쳐서 현상금 100만 원을 내걸었고요 정봉주 의원 전 의원 이후에 걸었어요 이게 이제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생방중에 건 겁니다 100만 원 현상금을 걸었다는 부분에서 MC가 아하 100만 원 100만 원 아하 이렇게 현상금을 걸었다는 부분에서 진짜 카우보이 비박이 되었죠 정봉주 안민석 정청래 등의 전현직 의원들의 현상금까지 다 합치면 총 1468만 원 여기에 시민들의 현상금까지 합하면 2000만 원 이상의 현상금이 찾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병우의 신상 하나에 네 그리하여 주겔과 보배드림 등의 네티즌 수사대들이 대대적인 추적에 나섭니다 만약에 이게 현상금을 누가 타갔으면 주겔러가 타갔으면 그냥 공중분해될 뻔했고 보배드림의 유저가 타갔으면 스포일러나 휠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옥수수 옥수수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돼야 이걸 탈 수 있을까요? 정확한 위치를 제보하는 것으로 아니면 지금 탈 수 있는 건 우병우밖에 없어요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다 내가 나를 묶어왔다 잡아가지고 피겨포레가락 같은 걸 걸고 있으면 김성태가 막 뛰어와서 여기 100만 원 정봉주 뛰어와서 탭아웃하면 그 사람이 잡았다 손희원 의원실의 김성회 보좌관에 따르면 이 김성회 보좌관에게만 하루 20, 30건의 감시 추적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누구 집인데 불이 계속 켜져 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서 하태경 의원의 동네장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죠 우리 지역구엔 왜 왔냐 더 웃긴 건 우리 지역구에 마린시티에 사시는 분이예요 정확하게 당신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 마린시티라고 하지만 12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5차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히며 현상금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9일 밤 가족회사인 정강일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세상 모든 창문을 없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위원장 받아주시죠 모두가 기대하고 또 동시에 염려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병우의 방어력을 보고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상했던 범위 이상이었어요 제일 잘했어요 방어력도 높았는데 그리고 약간 의외였던 부분은 다소 감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오전에 청문회를 보면서 이 부분이 흔들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김기춘이 훨씬 위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기춘 씨는 감정까지 준비해왔잖아요 없는 감정을 만들어왔잖아요 유영 씨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완벽한 방어를 했지만 국민 감정은 더 건드린 측면이 있거든요 우병우는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그 감정에 매우 충실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 청문회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기자를 째려본 그 눈빛 하나 때문에 승질을 못 이겨서 네 승질을 못 이겨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는데요 그 감정까지 완전히 컨트롤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공격은 다 방어한다 아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방어를 잘 했는데 일단 승질을 못 이겨서 그래요 아니 추후에 이 사람 내일 당장 죽습니까? 추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감정이라는 걸 건드렸다는 거는 돈이 그렇게 많아서 바보 같죠 먼저 청문회에서 오병류에 대한 신문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정유섭 의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들하고 연습은 많이 했냐라는 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준비했다고 대답을 하였고요 세운하게 뒤이은 질문은 사람들이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답부터가 충격이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은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 이건 마치 비슷한 사례로 청소녀분들이 익숙하실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주진우 기자의 싫어요 같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싫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어떤 선언이었냐면 질문 고르겠다 그러한 오병우 씨의 태도는 하루 종일 이어지죠 내가 질문을 고르겠다 내가 제출할 증거를 고르겠다 내가 만들어준 판에서 게임하자라는 의지였죠 계속해서 위원들은 오병우에 대해서 화제가 되었던 몇 가지 질문부터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병우를 대표하는 몇 가지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병우의 대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기자를 째려봤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 그러자 여 기자가 갑자기 내 가슴으로 다가왔다라고 빈폴 광고를 연상케 하는 감성적인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기자가 앞바퀴가 되게 큰 자전거를 타고 뛰어오는 그러면 째려볼 만하죠 아니 기자가 이런 자전거를 그런 것도 아닌데 저렇게 답했어요 또한 검찰 수사 중에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사진에 대해서 묻자 그날 15시간 이상을 앉아서 조사를 받았고 잠시 휴식 시간에 수사검사가 자리를 비워서 서 있었던 거다 그날 열이 올랐다가 오한이 드는 등 몸이 안 좋았기에 추워서 파칼을 입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너무 초연했기 때문에 우병우 씨의 경우에는 그래서 의원들이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좀 놓친 느낌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더 재미있던 건 우병우 씨가 왜 팔짱 끼고 화가 입고 웃고 있느냐도 있지만 반대편에 반대편에 검사는 왜 벌서고 있느냐고 두 손 앞으로 모으고 그 질문은 다 놓쳤어요 그리고 그동안 손혜원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신문할 때 우병우 증인이 했다고 전해지는 발언을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노무현 씨 당신은 네 그 발언이죠 그리고 이를 우병우 버전으로 다시 읽어주자 우병우 증인은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여기서 깜짝 놀랄까 별거 아닌 쇼였는데 우병우 씨가 그런 적 없는데요 라는 대답을 하자 그 쇼의 가치가 극히 하락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글거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광고왕 손혜원 의원이 많은 광고들을 준비했는데 다른 선수들한테 칠 때처럼 데미지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병우 증인이 굳이 국민들에게 좋은 감정을 심어줄 필요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가장 쎘다고 느끼는 게 일단 기싸움에서 이겼어요 맞습니다 또 그동안 왜 도망을 다녔냐는 손혜원 의원의 질문에는 도망다닌 것이 아니고 기자를 피해다닌 것이라고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듣고 있으면 받아치기가 참 어려워요 할 수 있는 말은 그 두 말이 뭐가 달라요? 정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증인이었어요 왜 그전까지 다른 증인들은 착한 척하려고 해서 이 답변을 선택을 못했던 걸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가 그리고 그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는 또 번지죠 옆에 있던 조효억대기도 그 방법을 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종류의 국지적인 질문을 제외하고 우병헌 증인과 관련된 의혹 중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우병헌 증인이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이 되었냐고 묻자 김기춘에게 전화가 와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으며 무슨 로또 긁었다는 듯이 말한 거 아니에요? 왠지 모르겠는데 날 부르길래 갔다 네 부르길래 갔다고 그리고 민정수석이 된 경위에 대해서는 우병헌 증인의 장모인 김장자가 최순실과 기흥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친 다음에 민정수석이 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 부분을 지적을 하자 최순실이 누군지 모른다 언론에서만 봤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부정을 시작으로 우병헌 증인은 12시간 동안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빼고 네 골프에 대한 것도 참 답변 잘한 게 장모님이 누구랑 골프를 치는지 내가 알 게 뭐냐 그리고 안 친 거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버리죠 네 그 순간 우병헌의 논리에 의하면 김장자의 골프 상대로 우연히 최순실이 부킹된 마치 그 내 앞쪽 게임기에서 누가 이었는지 모르겠는 철권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 것처럼 묘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홀은 너무 머니까 가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네 입장은 하셨다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장모한테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수윤씨 아냐고 네 그 얘기도 이따 나옵니다 네 그럼 우병헌 중인이 부정했던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알자회입니다 알자회 네 일단 알자회 의혹이 있었는데요 무슨 한글 교실 같은 이름이지만 좀 속된 표현 같지 않아요? 알고 지내자의 준말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알자회는 하나회의 뒤를 잇고 있는 군대 내 사조직으로 시작은 1976년이었습니다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각 기수별 12명씩 가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1986년 육군본부가 이를 발견하였고 1992년 군 내부의 문제지기로 인해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네 또한 이어서 하나회, 만나회, 알자회로 이어지는 계보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이후 2005년에 신동화의 보도로 인해서 알자회 인사들의 진급이 이제 진급 비침서에서 많이 불리한 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삼의 면 안되는 치적 중 하나죠 알자회를 찾아내어서 막아두었다는 거거든요 하나회 부수는 한편 알자회도 막아두고 네 하나회는 부수는데 왜 알자회는 마간만 뒀어요? 왜냐하면 34기에서 43기라고 보면 그때는 나쁜 표현이었을까요? 조무래기들이기 때문에 조무래기들이고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1976년에 시작되었고요 1986년에 육군본부가 이를 발견했을 때는 사관학교 3학년이 2학년을 포섭하다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1992년 군 내부 동기모임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이때 역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있었겠죠 하나회가 부서지고 있던 장이니까 33기에서 43기면 34기에서 43기면 지금부터 장군 나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군들이에요 그때는 되게 어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때도 찍소리를 못하고 이때도 찍소리를 못하고 흩어지고 2005년 신동화의 보도로 인해서 알자회 인사들의 진급이 많이 누락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진급이 주식적으로 경계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고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었죠 그러면서 알자회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2014년 10월 기준으로 알자회 출신 중에 투스타가 9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한 제보자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 녹취록에서는 알자회가 살아났고 우병호와 안봉근이 그 뒤를 봐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박범계 의원과 장재원 의원은 추명호 국정원장을 통해서 조연천 기무사령관이 임명되고 이후 알자회 회원들의 군대 요직으로 들어앉아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병호 증인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었는데 우병호 증인은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야당 측 조사위원들의 말하는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고 알려드리고요 우병호 증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추명호 국정원장이 알자회 출신으로 군에서 국정원으로 넘어간 사람이라는 설이 있죠 네 추명호를 통해서 조연천을 기무사령관에 앉히고 조연천을 통해서 그 외 많은 사람들을 알자회 회원들을 군대 요직에 앉혔다라는 메커니즘을 장재원 의원이 설명을 해 주었죠 정확한 멤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육참총장도 이 정도 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직에 앉은 인사들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알자회 멤버들은 100% 인터넷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명단에서 오타 같은 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의혹은 김장자와 최선실의 관계였습니다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선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정하였습니다 국정문단 사건이 터진 후 장모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최선실 씨를 아냐고 그러나 장모님도 최선실 씨를 모른다고 답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모님에게 신뢰받지 못한다 네 이에 나중에는 윤소화 의원이 우병우의 장모인 김장자와 최선실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김장자와 최선실은 김장자 소유의 기흥 컨트리클럽에서 같이 골프를 치는 사이다 차은택이 검찰 증언에서 이 사실을 증언했다 그리고 이제 차은택의 변호인은 바깥에다 그 얘기를 또 하고 그리고 최선실 가족의 주치인 이임순 3차에서 증인으로 나왔었죠 이임순과 순천향대의 우병우 처가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임순이 순천향대 교수이고 순천안제 병원의 의사잖아요 우병우의 장인인 이상달이 순천향대에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순천향대 총장이 이상달 추노식에도 참석한다는 부분을 지적하였고요 그리고 순천향대 병원에서 이임순 교수가 일하는 그 병원에서 이상달 씨가 본인의 암이었나 다리였나 그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의 처가는 모든 그 모든 그 출산 네 출산과 치료 등을 순천향대 병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일단 우병우 씨의 배우자 역시 순천향대 병원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 역시 순천향대 병원에서 태어났고 우병우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순천향대 병원에서 이임순 씨가 직접 네 직접 출산을 아이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임순 이 사람은 교수 아닙니까 네 산부인과 거의 다 개인 산파식으로 이쪽 관련돼가지고 다 애를 받으러 다녀요 하긴 그러네요 제주도도 가고 네 보고 있으면 그 산파계의 권위자 인 것 같은 산파계의 산파 하지만 피임의 권위자인데 맞아요 아 맞아요 피임연구의 회장이십니다 보통 그러고 보니까 산파들은 다 권위자잖아요 맞아요 유일하니까 권위자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권위자계의 권위자란 뜻이죠 네 또한 이화여대 알프스라는 동문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알프스와 성정문화재단이라는 재단에서의 김장자와 서청원 그리고 현대회장인 현정은 최순실 등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병우에서 한 다리만 건너도 바로 최순실이 등장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병우가 최순실을 모를 리 없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장재현 의원은 또한 최순실의 회사가 김장자의 기흥컨트리클럽의 원두를 판매하는 등 기업권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병우씨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거죠 한 다리 건너가면 나오는데 나는 몰라요 싸이를 몇 번 파도를 타보고 깜짝 놀랐다 최순실이 있길래 이런 느낌 이랄까요 네 그렇죠 김장자씨의 주변 관계에서 숟가락으로 땅을 살짝만 파도 최순실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의 페이스북에 계속 매일 친구 추천이 올라오는 알 수도 있는 사람 알 수도 있는 사람 최순실 우병우가 페북을 안 쓰는 바람에 네 이러한 지적들에 우병우는 자신은 최순실을 모르며 장모님께 물어봤을 때도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네 장모님께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한 점이 우병우가 장모에게 물어봤을 때 장모가 우병우에게 모른다고 답한 것을 우병우가 청문회에서 말하는 건 위증이 아니죠 네 왜냐면 우병우가 들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무슨 거짓말을 해도 위증이 아니죠 네 내가 뭐 초코에게 야옹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초코는 그걸 입증하거나 반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먹을 거 주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코를 증견으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네 네 그리고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이 있었습니다 우병우 중위는 2014년 6월 5일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하여 해견본청을 압수수색하려는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병우 중위는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했다는 것은 부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 걸었다고 방해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네 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우병우 중위는 해명을 살펴보면 해경 측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검찰과 해경이 갈등을 빚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두 국가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길래 상황만 파악을 했다 당시 상황은 압수수색 영장은 해경 본관에만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어하는 서버는 별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서버를 달라고 하고 있고 해경은 못 주겠다는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우병우는 이 마찰을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누구와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는 김경진 의원이 그 당시 관계자의 이름을 모두 대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건 누구였고 이건 누구였고 이건 누구였고 이건 누구였고 누구랑 통화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감춰주고 싶다기보다는 그 사람과 교감이 안 됐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려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걔랑은 아직 입을 못 맞췄는데 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차은택이 있어요 차은택과의 관계를 부정하였는데요 평소에 방어력 높은 증인을 공략하는 연구를 하는 게 손혜원 의원의 특기잖아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이번에도 색다른 공략법을 들고 왔습니다 디테일을 요하는 질문을 갑자기 던진 뒤 우병호의 고민하는 표정을 살펴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것을 말하죠 표정을 잘 잡아달라 그러니까 내가 가위를 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 제일 싫어 전략은 좋았는데 얘기한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져 근데 그런 사람 나오면 바보야 진짜 가위를 할 거야 이러면서 덜덜떨어요 저는 바보 우병호가 최순실을 모른다고 부정을 하였으니까 최순실과 관련된 타임라인을 정리한 뒤 우병호에게 최순실이 위협인물인 걸 언제 알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병호가 거짓말을 할 때 눈을 세 번 깜빡인다며 얼굴을 클로즈업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국회방송 카메라도 우병호 중인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모두가 따라갔어 눈을 세 번 깜빡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방송을 보시고 계시던 국민 여러분들은 많이 눈을 깜빡였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괜히 우리가 깜빡이게 돼 내가 거짓말하면 깜빡이나? 근데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할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역시 당연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내게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몰라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손혜환 의원은 최순실이 차은택을 기흥컨트리클럽에 데리고 가서 잘 부탁한다고 소개시켜줬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본인은 차은택을 모른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후 노승일 증인에게 우병호 중인이 정말 차은택을 모를까요? 라고 헬프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좋은 운이 감돌죠 네 이에 갑자기 노승일 증인이 파장이 클 것 같다 쩜쩜쩜 라고 운을 띄우자 장례가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조사위원들이 말해 말해 이러면서 띄워줍니다 파장이 커도 됩니다 저희 때 졸고 있다가 갑자기 잠이 깼잖아요 갑자기 장례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니 노승일 증인이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인 김기동을 우병호가 소개시켜줬다고 고영태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병호는 역시 그런 사실은 모른다 차은택도 최선실도 모른다고 부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노승일 부장의 사진 어제의 포토젠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크게 기쁘게 웃으며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다니 내 차례다 윤세민 기자가 저기 사무실에서 누워있다가 이 소리에 깨어났어요 좀비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잠깐 졸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가 활짝 일어나서 이제 갑자기 이 때의 대화를 막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완영 의원은 물론 하루종일 그랬습니다만 노승일 부장을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죠 잠시 그러면 김기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동은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검사입니다 64년생이고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입니다 또 보지 기가 막히네요 네 부장검사급이죠 부패범죄자라는게 아니고요 그건 앞으로 추사해봐야 되고요 이 사람의 경력을 설명하는 건 딱 둘이면 됩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 여기서 이명박을 무혐의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이것은 1심 무지가 나온 것을 2심 유죄로 뒤집습니다 이명박근의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검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차은대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해줬다 덜덜 그렇습니다 오병호 증인의 청문회 내내 태도는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일관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태도만 단편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것보다는 오병호 증인이 어떤 것을 부정했는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사비원들은 오병호의 부정을 깰 수 없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부정을 하니까 의원들은 부정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오병호에 대한 신문은 자연스럽게 형법 122조 직무유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시간 동안의 기승전 직무유기 직무유기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오병호의 방어력이 강했던 면도 있는데 이 전 이선호 의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에 비해 들이밀었던 자료의 수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조금 부족했습니다 앞선 세 사람의 경우는 청와대의 공식 문서와 기록을 통한 압박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발뺌할 수 없었던 문서와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따라서 이게 조사비원들이 부족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청와대가 얼마나 비협조적이었느냐 청와대가 안내줬고 그리고 오병호는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기록들을 다 파기했고 그게 김경진 의원 순서였나요? 그런 얘기가 나왔죠 비망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업무수첩을 파쇄했다 김경진 의원이 이렇게 비웃죠 검사들은 초임 때 쓰던 업무수첩도 평생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나도 검사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자 보안 때문이었다라고 일축해버리고 넘어갑니다 자신에 대한 보안 그렇죠 내가 알까봐 우리가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내가 기억하면 안 돼 메멘토? 메멘토는 그 반대죠 내가 기억해야 돼 알고보면 오병호는 문신으로다 옷을 벗으면 옷을 벗으면 반대로 세워로 문신되어 그럼 이제 프리즌 브레이커드 연결되는군요 좋은 쥐가 나와 골프를 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선우 김기춘 김장수에 비해서 오병호 증인에 대해서는 세간에 떠드는 의혹에 대한 신문만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신문은 자주 위원들의 훈계로 이어졌고 결국 그냥 자포자기하게 돼서 훈계 타임으로 거의 다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기나긴 연설 후에 오병호 증인은 아닙니다만 하면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HP는 위원들이 빠지는 거죠 네 이 상황에 대한 오병호의 판단은 누구보다 빨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병호 증인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론이 반복되자 위원들이 자신에게 들이밀 수 있는 것이 직무유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찍 파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방어구를 좀 내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들고 싸울 필요 없구만 아 니네 나한테 고작 말할 수 있는 게 직무유기밖에 없구나 이걸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몰랐다면 너의 직무유기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금은 너한테 물을 것이 직무유기밖에 없어 라는 위원들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병호의 태도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성을 높여서 부정을 하다가 점심을 먹은 이후에는 아까도 그렇게 답변했다 하면서 약간 짜증 섞인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을 먹은 이후에는 의원들의 신문에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한 지적도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받아들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결과론적인 비판으로 지적하거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했다면서 항변하는 식으로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성격이 좋지 않은 제가 바라보던 관점은 그랬어요 좀 더 자존심을 긁지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역시 더 나쁜 수사기법이 필요하다 XSFM의 우병호 네 좀 누구야 UMC가요 제가 동족을 알아보잖아요 홍성갑을 한번 째려봤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파고드는 것 같아요 무능 무지 혹은 무책임을 소재로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는 쪽 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계신 분들이 판단하셨겠습니다 많은 조사위원들께서 그리고 안민석 위원이 대통령과 몇 번이나 독대했느냐고 반복해서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회피하니까 또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막 물었었는데 이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안민석 위원이 짜증이 나서 그럼 집에 가세요 네 라고 말하기도 했고 조사위원회에 의한 두 번째 귀가 권고였죠 네 주진영 씨에 이어서 네 그리고 자꾸 아까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반전 아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비슷하지 않나? 아닌가? 아니 근데 진짜 어저께 청문회 보니까 김계춘이랑 우병우가 좀 말투가 비슷하지 않아요? 좀 비슷한데 김계춘이 건강하고 화가 많이 났으며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이 분출됐으면 우병우가 되는 그렇죠? 역시 우병우의 별명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리트 김계춘 우쿨하지 저도 그 생각은 들 수밖에 없었어요 김영환 수석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오피셜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김계춘은 우병우를 후계자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해온 모든 업적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정도? 네 의사진행 발언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으로서 성대모사 가만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태도가 그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해 행정관들은 덕질 간사를 끌고 나가주세요 행정관! 네 그런 식으로 반쯤 짜증이 섞인 답변을 자주 했고요 불법 대신 무능을 택했던 증인들이 이 무능을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립니다라는 식으로 사과만큼은 저자세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무능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흡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라면서 사과도 짜증을 내면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신문이 반복되면서 점점 공격의 칼날이 무뎌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직무유기로만 끌고 가게 되니까요 이는 직무유기를 거론하는 자존심 공격으로 자주 이어졌는데 청문회 후반에 들어서는 이 직무유기를 거론하면서 자존심을 긁자 그냥 어이없다는 헛웃음을 지어버립니다 네 저는 그 정도가 더 강했어야 된다고 봤어요 바로 이러한 태도에 화가 점점 쌓여서 타이밍에 맞게 분노게이지가 계속 폭발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김성태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2회에 폭발했죠? 어허증인 3회 정도 폭발했습니다 3회예요? 네 우병호 증인은 계속해서 메모를 하면서 답변을 한 게 특징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전 증인들이 증언과 증언 사이의 오류를 보면서 이를 위원들이 파고들었던 일이 많았잖아요 오전에는 이렇게 증언했는데 오후에는 말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 지점부터 증인을 흔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메모 행위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모를 쭉 하던 모습을 오전 질의가 끝날 시간대에 보면 조사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사하는 사람 같은 태도가 나오죠 김성태 위원장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요 처음에는 안민석 위원이 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적했을 때 김성태 위원장은 신문에 효율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증인은 게이치 말고 메모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메모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성태 위원장이 메모는 위원들의 질의가 많을 때 그것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지 본인의 답변 내용을 메모하지 말라 지금 이곳은 당신이 부하직원과 회의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첫 번째 화를 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앉힙니다. 바로 앉아보세요 그리고 이후 이해온 의원이 직무유기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네가 여태까지 청와대에서 받은 월금 3억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할 때 우리도 열심히 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사건만 그래서 그렇지 다른 사건에서 우리도 열심히 했다라는 식으로 볼멘소리 같은 답변을 합니다 위원장이 두 번째로 혼을 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말을 참고 있는데 네. 맞아요. 참고 있는데 태도가 오만불손하고 전혀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다 자리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까지 왔겠냐 하면서 두 번째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자세 교정으로 귀결됐죠 의자를 붙이세요 네. 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세 교정의 하이라이트가 막바지에는 화였죠 막바지에는 등을 기대 앉아 답변을 하자 마이크에 소리도 제대로 안 들어가게 그게 무슨 자세냐 그렇죠 똑바로 앉으라고 또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병우 증인의 태도가 뒤로 갈수록 점점 여유로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마지막에는 위원장의 화에도 말대꾸를 합니다 네. 나는 답변 잘하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네. 결국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김성태 위원장은 그 화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를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아마 아직까지 화가 나 계실 거예요 맞아요 한편 이러한 계속해서 여유로운 증인의 자세에 검사 출신인 김경진과 이용주 위원의 신문 방법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죠 이용주 위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자존심과 전문성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였고 이용주 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청문회 내내 굿캅이죠? 굿캅 네. 그거는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용주 위원은 참 굿캅인데 한편으로 이제 백컴이어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요? 그건 목소리가 아 아 굿캅 백컴 네. 나는 또 이렇게 볼을 휘어서 잘 찬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나는 그건 또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 기근을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이용주 위원이 저 볼 잘 차는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용주 위원의 경우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증거와 그리고 질의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맞죠? 이런 게 맞죠?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고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이래저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료는 이런 법적 증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에 우병호 증인 역시도 다른 질의와는 다르게 다소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병호를 가장 잘 이끌어냈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이 또한 김경진 위원의 경우에는 우병호의 단답식 부정을 듣고 이에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질의도 넘어가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허무한 질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증인과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다른 위원들의 신문보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보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증인이 많은 대답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은 류의 부정을 했으니까요 이것은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최대한 많은 힌트를 주겠다는 큰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증인에게 그 부정이라도 최대한 많이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요 어쨌든 스텝이 많아지만 그만큼 꼬일 가능성이 늘어나니까요 네. 이게 이제 어저께 청문회에 제가 꼽는 백미 검사 대 검사 맞아요 그리고 김경진 위원이 질의할 때 우병호 증인에게 질의할 때만 몸을 약간 틉니다 그러면서 이 턱을 괴요 네. 맞아요 이제 취조실에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김경진 의원은 수사기법을 동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마지막에 이제 후회도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맞아 어떻게 알았을까이? 어떻게 알았을까이? 저는 그거는 거의 내부자들이 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보면서 내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김경진 의원 말고 이영주 의원 같은 검사를 배정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 검사를 이거야 꼭 모르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나를 보듬어주잖아 걸릴 때 걸리더라도? 네. 이제 어저께 그 신문 장면에서 우병호 증인이 굉장한 심리적인 타격을 입은 것 같았어요 김경진 의원 어떻게 알았을까 했을 때 김경진 의원이 우병호 증인의 후배잖아요 네. 기수로는 두 기수 아래고 나이는 한 살인가 많은 걸로 알고 네. 기수가 두 기수 아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거만했던 자세라든가 그런 신문 스타일도 자존심을 긁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자존심을 긁고 마지막에 우리 사이의 우위를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가 좀 엿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정도 긁히자 흔들렸어요 네. 그리고 또한 수사와 관련된 법적 디테일을 물어보면서 그 대답을 이용해 논지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방어력이 강한 우병호와는 별개로 그 주변인이 스플래시 데미지를 입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 울트라 옆에 저글링이 갑자기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의외로 크레센터처럼 점점 확대가 되었는데 네. 우병호의 도시락을 들고 온 지인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닛이 작을수록 스플래시 데미지가 크게 먹어서 크게 먹어서 이분이 이제 그 유명은 어저께 벤토맨이죠 벤토맨 박영선 의원이 효성그룹 조현문 전 부사장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2억 원의 수임료에 대한 국세청 제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외에 장재현 의원이 이거 홈택스에 들어가면 20분이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장재현 의원의 이 발언이 매우 신중했다고 느껴지는 게 아무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홈택스를 처음 들어가도 20분이면 뽑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모두 계산해서 완벽하게 나오는 시간이죠 그렇죠 내가 답답해 봐서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5분이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얕았거든요 그런데 또 옛날 컴퓨터들이 많아서 국회 이런 데에는 린필드급의 매우 느린 이미 4천 개 정도의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또 10개를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럴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20분이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 누르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설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하려고 하면 또 설치하라고 그러고 맞아요 블랙홀로 빠지죠 그래도 20분 만에 헤매면 받을 수 있다 이에 국적특위는 지인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지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동행인이 전화가 꺼져 있어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채로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겔롬에게 사진을 받은 박영선 의원이 그 지인이 지금 저기 앉아있다 맞습니다 잡아냅니다 잡아내고 지인에게 험택스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 요구하니까 그것을 할 줄 모른다 나는 도시락과 모를 가져왔을 뿐이다 너무 귀여웠어요 어떻게 저런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난 여기서 김성태 위원장의 말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 정도 역량만 있군요 아니 어떤 인간이 그런 역량만 있겠어요 포텐이 참 없으신 분이다 정확하게는 여기서 아마 김성태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바로 채택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도시락용이다 저는 성공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벤또맨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 그런 정도의 역량이군요 그렇다면 죄송 주겔이 박영선 계리 돼가고 있어요 다른 의원들한테도 제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근데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하태경에도 제보가 가서 그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좀 너무 개그의 욕심이 많아요 자꾸 실패하죠 그게 좀 청문회 내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실패나 하지 말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 제일 웃긴 건 머리 모양인데 아 그래요? 안민석 의원 머리 모양이 오후로 가면 가수록 점점 커져요 점점 베지터가 돼가고 아니 그래도 청문회 아니 청와대 현장 조사하러 갔을 때 그 사진을 보면 안민석 의원이 되게 멋있게 나옵니다 머리가 쫙 날리면서 누아르 사진같이 보여요 제가 그렇게 부푸는 곱슬이어서 아는데요 저녁에 가까워가면 갈수록 점점 머리가 커져요 앞으로처럼 아 커지는군요 장마차례 짱이에요 아 동의해요 그런 슬픔은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도시락과 물을 가져오는 역량밖에 없는 아 진짜 이분 진짜 심지어 직함은 전무예요 전무가 발만 있어 한 솥이에요 뭐예요 배달비 4,500원이면 해주거든요 푸드풀 나는 배민 라이더다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 위원장이 아 그 정도 역량밖에 없군요 라고 판단한 게 너무 그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김성태 위원장은 간단하게 그냥 빨리 진행을 하고 싶었던 건데 영양 드립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무슨 스타 유닛도 아니고 그러면서 청문회를 그냥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박영선 의원은 다시 우병호 증인 지인의 이름은 이정국이고 이정국은 정강 김장자 가족회사죠 가족회사죠 김장자 우병호의 정강의 전무이며 이상달 회장의 사촌동생 화성 땅 차명 당사자 강련력 땅을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지적하며 아 영양이 풍부한 사람이었나 엄청나게 풍부하잖아요 아니 뭐 뭘 거래해도 도시락은 먹어야 되니까 그 거래할 때마다 도시락을 그럼 되게 바쁘죠 왼손핸들 도시락 국세청 자료도 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정도 역량은 있다 패시브 스킬일 거다 그리하여 증인의 지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안건이 됩니다 증인도 아니고 그리하여 이정국 씨를 참고인석으로 불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밝혀지는데요 이정국 씨가 고령 향후의 부회장이며 이 향후의 활동에 이완영 의원과 이경재 변호사도 같이 자리하고 있는 술자리 사진과 악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그렇죠 아 이완영 의원 확인 사살당해요 나가 있었는데 엉뚱한 데서 이상한 게 터진 거예요 고령 향후에는 우병호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이 활동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세윤 위원장이 고령신문을 뒤졌어요 2011년 11월 23일 고령신문 신문 이름이 고령신문이에요 그 동네는 다 고령이에요 고령신문에는 고령군 재경 향후의 사무총장 당시에는 사무총장이었나 봐요 사무총장인 이정국 씨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에는 이정국 사무총장의 양력이라며 현 정강건설 대표이사 현 도시비전 대표이사 또 현 기흥컨트리클럽 전무이사 라고 써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사진은 해당 고령 향후의 카페에서 직접 이정국 씨가 올린 사진입니다 보니까 제가 화면을 봤습니다 이정국하고 가로하고 사무총장이라고 써있는데 글쓴이가 닉네임이 그래서 보통 역량의 인물이 아니다 사진도 올릴 줄 안다 게시도 가능하고요 계약도 하고요 유일하게 홈택트만 못할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야 박영선 의원은 이정국 씨가 여기 와준 덕분에 최순실, 우병호, 이완영을 잇는 연결고리가 풀렸다며 매우 고마워했고 오면 안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정국 씨는 현 사태 때문에 계속 회장님 억장이 무너지십니다 회장님 억장이 무너지십니다 이 말만 반복하다가 그대로 페이다가 됐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다가 프리스타일을 갑자기 했었어야 됐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말을 못하거든요 평소 모시는 주군의 건강상태만 읍졸였죠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우병호 중위는 이겼다 하지만 김경진 의원의 조사에서 지리에서 드러난 중요한 힌트라는 점은 지금 특검에서 몸을 풀고 있는 검사들에게 준 힌트다 우병호를 이렇게 상대하면 된다 피의자로서의 우병호는 그걸 보여줬다는 정도의 소득 정도가 있었다 그리고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단답식 부정을 듣고 그래서 지리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답을 이끌어냈어요 그럼 검사들이 그걸 뜯어보겠죠 많은 위증을 이끌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병호 중위는 조사위원들과 위원회 전체로 하여금 위증에 대한 벌을 정말 받게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확신을 더 많이 가져다주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날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증에 대한 고발 불출석에 대한 고발 특검으로 넘기는 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미연결된 것들은 특검으로 넘겨버리겠다 여기서 끝난 사람은 이완영 의원뿐이었죠 따라서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결국 도시락은 배달대행 업체에 시키자 그렇습니다 지인을 데리고 왔다가 이완영 의원이 망했다 실제로 이거 사실관계가 실제로 도시락을 갖고 오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이병호라는 엄청난 부자가 근데 그건 정확해요 나중에 이분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왜 없어졌냐 도시락과 물 갖고 갔대요 안 드셔서? 다 먹었으니까 아 다 먹었어 아 그럼 재활용 그릇도 아닌 거를 사기에다 설거지가 밀리면 안 된다 코스트코 피자만한 큰 걸 들고 안 놔요 왜 엄마들 밥보자기 있잖아요 쟁반체로 이렇게 들고 오는 거 그거는 머리에 이어야죠 말고 요즘 피자업체들 배달 가방 있잖아요 온열 가방 그랬을지도 모르고 그 부분은 쓸데없이 괜히 궁금하네요 도시락을 지참하는 역량만큼은 최고일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보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때 결국에는 이 자료를 이날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김성태 위원장이 왜 제출 안 했냐라고 우병우진이 물었을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그렇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 왠지 이 대답만큼은 너무너무 인정해 주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냥 인정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지 아 그러면은 있어도 힘든 거 없는데 더 안 되겠지 김성태 공인인증서가 있는 그 어딘가에 그거를 뽑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건가요? 근데 보통 저는 우병우 씨가 진짜 왕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공인인증서는 왜 이렇게 역량들이 없어? 내가 모르는 어딘가 있잖아요 내 근처 내가 모르는 어딘가 있잖아요 연초에 내가 모르는 곳에 내가 모르도록 숨겨놓잖아요 우리가 공인인증서는 그렇다면 그걸 찾아내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죠 네 도시락만 갖고는 할 수 없다 우병우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잠깐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3.5인치 터치스크린과 FHD 초고화질로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흐르블랙박스 M8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공신보감은 식약초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조경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증인 중에 두 번째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인을 보았다 조여옥 대위입니다 참군인이죠 참군인 임현상 PD의 이야기에 의하면 내가 상관이었으면 되게 좋아했을 군인 모든 동작과 표정에 심지어 표정에까지 각이 잡혀있는 저는 그걸 각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일단 준비는 많이 어딘가 어떻게 했는지 해온 것 같은데 공포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꼬마아이 같다 선의한 침착함 캐리 최근에 미드 웨스트월드라고 대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로봇을 만듭니다 그 로봇을 호스트라고 부르는데 만들어진 호스트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언캐니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입력되어진 것만 하죠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조효옥 대위의 프로필 과거사에 대해서 지난 3차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워낙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요 불출석했지만 이번엔 좀 줄이고 다른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88년 출생 국군 간호사관학교 51기 2011년 임관 현재계급 대위 2016년 8월 22일부터 샌 안토니오의 샌 휴스턴 기진의 미군 의무학교에서 2017년 1월까지 연수 중 이런 건 지점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청문회에서 밝혀지죠 보직 변경됐다는 거요 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두 명의 간호장교 중 후임장교 미군 시설 낸 해면 인터뷰 금지 규정 등의 여러 사정 때문에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했죠 4.16 당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에게 영양주사를 놓은 적이 있는가 질문에 그런 적이 있다 그 주사가 태반, 배곡, 마늘, 프로포폴인가 의료법상 이야기할 수 없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담당 기자가 의안에서 물어보죠 어떤 것은 의료법상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고 어떤 것은 아예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둘 다 의료법상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닌 것은 아니다 없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진술해서 네 이른바 20국의 진술 의료법상 이야기할 수 없다 equal yes that means yes 로 진술하고 맙니다 또한 당시 자신의 근무 장소가 부서로서의 의무실이 사용하는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의무실이라는 공간과 의무동이라는 공간이다 네 그리고 자신은 그중에서 의무동에 근무했다 의무동은 관저 근처에 있어 주로 대통령 진료를 맡고 의무실은 경호동 근처에 있어 직원들을 맡는다 라는 것까지 친절하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여옥이 당일 4월 16일 당일 대통령에게 주사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죠 네 조여옥 대위의 미국 연수 선발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전 정상적인 절차라는 국방어학원에서 2개월간 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생략이 되었어요 그리고 연수 자체도 동기들에 비교하면 4,5년 정도 빠르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 의혹은 사실 지금까지는 마이너하게만 제기돼서 지난번에는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지난 13일에 JTBC가 방송에서 정리해 보도한 이후 점점 핫해지는 루머가 됐습니다 특히 조여옥이 출국한 작년 8월의 시기를 JTBC가 짚어보는데요 의심을 해봅니다 이때가 최순실 게이트가 조금씩 제기되면서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이다 라는 것이 JTBC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여옥 대위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번 청문회에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김상만 자문의가 주사제를 지어줬을 때 그 당시에 뒤에 있던 여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사제를 누가 주사했는지는 모른다 또한 김상만 자문의의 병원으로 대통령의 혈액이 갔는데 그 혈액을 누가 채취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 미용 시술에 관한 의혹도 누가 했는지 모른다 김영재 의원이 필러로 처음에 의심했던 그 시술 그 모든 의혹들의 화살이 사실 조여옥 대위한테 향해 있었죠 왜냐하면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셀프 시술 그거를 청문회에서 누군가가 뽕쟁이라고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미드에서 보던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먹을 꼭 쥐고 왼손에 주사기를 입에 묻고 자기 오른손가락으로 팔꿈치 안쪽을 팍팍팍팍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은 마약 관련 영화에서도 보이고 좀비 관련 영화에서도 보이잖아요 아니면 덜옥이라든가 고정이다 그 누구야 자문위가 직접 주사제를 대통령한테 직접 줬다고 손을 쥐어 주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입에 물고 팔을 묶은 다음에 노란 고무줄을 노란 고무줄을 감아서 팔을 넣어서 톡톡 치면서 그런 모든 비선의료에 대한 의혹들이 조회욕 대회에서 향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조회욕 대회의 출석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증인이 나올 때마다 방어력 운운하는 것이 다소 민망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니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조회욕 증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회욕 증인은 청문회 내내 말 그대로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의원들이 묻는 모든 의혹을 다 부정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랑 비교해 보시면 좋죠 조회욕 대회는 웃지도 않았어요 되게 웃긴데 어떤 상황들이 조회욕 대회는 웃지도 않았어요 어떤 방어력이 강한 증인들도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사견 감정적인 설명을 변명을 덧붙이잖아요 조회욕 대회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저는 이 조회욕 대회가 제일 센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청문회용 수비 캐릭터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허점이 있어서 위증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의혹보다는 위증을 하고 있다는 심증 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의 의사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이전 청문회나 기사에서 밝혔던 내용들을 조회욕 대회에 확인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청문회에서 조회욕 증인에게 나온 증언을 정리하자면 미국에서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8월 22일에 미국에 도착해서 홈스테이에 5일 정도 묵었습니다 이 홈스테이의 가격은 월세 70만 원 정도 이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영해 호텔로 옮겼다 했습니다 이때 안민석 의원이 내가 그 홈스테이 한 집에서 부대까지 가봤다 20분 걸리더라 라면서 이야기를 하자 아침에 차가 막히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유명상 PD의 입장과 약간 비슷하죠 나는 1시간 반 걸리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러니까 조회욕 대회 편들고 싶네 그리고 옮긴 영의 호텔에선 8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있었던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가격이 한 달에 약 200만 원입니다 간호장교 대의의 월급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금액이죠 처음에 호텔이 한 달에 200만 원이니까 비싼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위관장교의 월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미친 짓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지원금이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지원금으로는 비싸고 좋은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 유임씨가 저를 출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1박 얼마 챙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트 호텔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급 장급으로 해서 한 4만 원에 싸게 그리고 가급적 온돌방 1층 그렇죠 그럼 3만 원으로 합시다 그럼 30일이면 90일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안 되고요 지원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유임씨 피디님이 저를 어디로 출장을 보내면서 1박 20만 원짜리 호텔을 한 달 동안 잡아줬어요 그럼 저는 3만 원짜리 묵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홈스테이 간 거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겨보자고 그 돈으로 딴 걸 사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교육에 좀 더 전념하기 위해서 300짜리를 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간호장기 대위의 월급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이후에는 기자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영내 호텔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가격은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역시 안민석 의원은 대위 월급으로 충당이 안 되는 것으로 옮긴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었지만 교육에 충실하기 위해 자기 자신 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납득하기 힘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죠 자기가 가봤는데 기자 없었다 아무도 몰랐다 나도 겨우 찾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출근 시간이 1시간 걸린다고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호텔에 묵는다는 것 그것이 내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언론적인 뻔한 답변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군이 빚을 내서 이것이 첫 번째 심증이고요 두 번째는 4월 16일 근무했던 곳에 대한 인터뷰와 청문회사의 증언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언론과 청문회 당시의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러면서 의무동과 의무실의 차이점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에 와서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착각하였고 한국에 와서 다시 다이어리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인터뷰한 내용 본문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무동과 의무실은 약 500미터 거리가 있는 전혀 다른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상식은 이겁니다 직장 있는 사람의 상식은 내가 어떤 순간에 일했던 사무실, 물리적인 공간을 헷갈리긴 어렵다 진심 어렵다 그리고 그날 벌어진 사건의 무게감을 생각하면 헷갈렸다는 부분은 다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놀러가는 곳을 헷갈리면 모를까 내가 있기 싫은데 계속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기억나요 즉 사무실 이분은 모르죠 일이 너무 좋아? 근무하는 게 너무 좋았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참군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보다는 기억을 잘해야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의무실과 의무동 근무를 교대하는 시점을 헷갈렸다 맞아요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 대통령을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진료가 없었다고 확신하는가 하는 물음에 의무실에서는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의무실은 직원들 처치하는 데니까 그렇죠 예은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무실과 의무동을 섞어서 말하기도 한다면서 갑자기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뢰성은 떨어지는데 말은 되는데 신뢰성은 떨어져요 아니죠 지금까지 의무실과 의무동을 둘러싼 논쟁이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의무실과 의무동이라는 현실적 공간이 있잖아요 이 둘을 쓰는 부서가 의무실이잖아요 그거를 헷갈렸다고 하면 이 문장만 딱 떼놓고 보면 말은 드는데 조효옥 죄송합니다 조효옥 대위가 그 얘기를 나중에 붙여서 하죠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상위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왜 인터뷰와 청문회의 답변이 달랐냐라고 할 때도 그 말을 할 수 있었죠 맞아요 여전히 어긋나죠 여전히 어긋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담화의 행간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제 와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싸웠는데 이제 와서 그 단어의 용어의 의미를 흐트려버리면 맥락에서 떼어내져야만 말이 되는 말을 한 거죠 이거는 이 말을 하는 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죠 거기는 인터뷰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이 없죠 밑에 줄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뭐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혜원 의원이 인터뷰할 때는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터뷰와 청문회의 성격이 다르다는 묘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TV로 이걸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를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스누피를 보는 말이죠 카메라 바깥에서 어떤 고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터뷰에서는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해요 이혜원 의원이 그렇게 화를 냈죠 아니 그러면 인터뷰에서 거짓말한 거냐 인터뷰도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 거기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냐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병원에서 약을 받아온 횟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전에 이혜원 의원이 외부 병원에서 약을 타온 적이 있냐고 묻자 제가 기억하기는 없다고 처음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계속 확실하게 말하라고 다그치자 한 번 정도는 있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혜원 의원이 약을 받으러 한 번 갔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질문 안에 한 번이라고 친절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혁 증인이 보통은 서울대병원이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혜원 의원 날카로워요 네 이혜원 의원이 아까는 한 번이라더니 보통은이라고 하면 한 번이 아니네 위증이다 라고 지적을 하였고 이에 조혁 증인은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못 알아들었다라는 변명을 했고 약이 아니고 의료기구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라는 변명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질문 안에 친절하게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게요 군인 하급장교식의 말장난이 있어요 못 알아들었다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하면 이것과 이것을 헷갈렸다 이게 잘못 들었다의 확장판이잖아요 우리 왜 3일차 맞습니까? 신보라대위도 오전 지리를 여는 순간 신보라대위가 했던 첫 번째 말이 그어졌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아따 군인 군인같은 빠져나가는 방식을 보여줬죠 그때 저희는 모두 익숙함을 느꼈죠 그리고 이혜훈 의원은 정말 빠르긴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딜리버리가 좋아요 맞아요 딜리버리가 좋아요 다 들려요 랩하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저 이때 사실 자고 있었는데 뭐 해미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고 있었는데 깨어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이 질문들을 다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저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을 발음은 아니었어요 발음은 기가 막힙니다 안민석 의원도 저협증인의 다섯 가지 위증에 대한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위증에 대한 정리를 화면에 띄워놓고 조목조목 짚어주었는데요 그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무동 의무실 말 바꾸기 2. 미국에서의 인터뷰 조협증인이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인터뷰를 원해서 한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2차 기간 보고에서 이선우 의무실장이 조협증인과 통화한 내용을 증언했었다 그 당시에 2차 기간 보고에서 많은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조협증인이 인터뷰에 대해서 자기한테 고민상담처럼 이야기를 해서 제가 격려해줬다라는 증언을 굉장히 반복해서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해연 의원이 다시 지적하였을 때는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선우 의무실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에 이해연 의원은 의무실장을 고발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글의 용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인후통에 쓰는 거라고 답변했다는 점 귀국해서 가족들과만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들을 만난 점 의무실장은 태반 주사를 대통령이 맞았다고 증언했는데 조협증인은 10명 내외 직원에게도 시술했다고 답변했다는 점 이렇게 5가지 위증이 의심되는 부분을 꼽았습니다 한민석 의원의 정리입니다 한편 우병호 증인 때 있었던 스프레스트 이미지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조협증인과 동행했던 사람도 참고인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이는 박영선 의원의 참고인 연속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방청석에 앉아있는 동행인이 짚어냅니다 조협증인 옆에 계속 붙어다니면서 군에서 나온 감시자 역할을 의심하면서 불러세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박영선 의원이 찾아낸 게 아니라 시사인 기자가 찾아낸 겁니다 아 그런가요? 시사인 기자가 찾아내서 알려주죠 이 동행인은 조협증인과 동기인 이슬비 대위였습니다 네 청문회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슬비 대위라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검색어 이건 뭐지 하고 눌러보셨을 겁니다 네 이때 등장합니다 원래 이날이 휴가 날짜였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청문회 날과 맞아서 동행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근무지인 국군수도병원에 보고를 하자 국방부에서 공가처리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게 엄청난 패착이죠 근데 이 얘기를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She dropped the ball Drop the ball 이 얘기를 안 해도 문제가 되죠 이 사람이 휴가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들이 이 휴가를 검증하려고 찾아봤는데 이게 공가로 돼 있으면 더 큰 논란이 되죠 그러니까 여튼 까일 수밖에 없긴 없었고 이슬비 대위는 존재가 들킨 순간부터 Drop the ball 그렇죠 조협과 동행을 하는 것이 왜 공가의 이유가 되냐면서 위원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공가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쓸 수 있는 휴가죠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공가라는 것은 여기에 온 것이 국방부의 지시라는 의미냐고 물었으며 이슬비 대위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적으로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적으로 오고 싶었는데 오고 싶어서 보고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공가를 검토해보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국방부 전체가 끌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개인 휴가인데 그걸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장재원 위원은 공가 사유에 군법에 적혀있는 공가 사유를 모두 읽으면서 지금 이슬비 대위의 공가 사유는 군법에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였고 김성태 위원장은 계속 너의 동행 요청에 국방부에서 공가 처리를 이야기한 거면 국방부에서 동행을 지시한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였고 이슬비는 계속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조효옥 대위의 톤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조효옥 대위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이슬비 참고인의 동행은 본인이 신청한 것이라고 하고 이슬비 참고인은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와준 것이라고 강곡하게 답변을 하면서 그리고 공가 신청은 본인이 기무사에 신청을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슬비 대위가 채끼는 걸 보고 아까 우리 배민 라이더와 다르게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풀렸어요 조효옥 대위의 답변을 쭉 보면서 이런 두 가지 정도가 발견이 돼요 하나는 다 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청와대 내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앓혀줍니다 몇 가지를 계속해서 리크 세 개 해요 힌트 정도는 네 힌트를 자꾸 줘요 그렇지만 군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함구해요 이상하죠? 청와대는 엿을 매길 수 있는데 군은 엿을 매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위원들이 의심했던 게 그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이랬느냐 저는 그래서 보면서 이상하다 군대를 지켜주러 나온 사람 같다 조효옥 대위는 근데 아니 무슨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을까 뭐 간호병과장급?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간호병과에서 장군 달 수 있는 사람은 국간사 교장이에요 국간사 교장님이 불러가지고 우리 병과를 위해 네가 희생해달라고 말할 리는 없어요 그 위인 거예요 그 위가 어딜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슬비대위가 국방부 알려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답을 가능하게 해요 청와대 측에서 추미애 탄핵 전문가가 10월에 흘리죠 이거 지금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거냐 치니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거냐 청와대에서는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기분 상해합니다 여기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알자회고 보고 청와대는 행정부는 군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군은 청와대의 협조적이지 못하다 그 정도의 심증만 있었는데 그걸 알려준 거죠 지금 국방부는 스스로만 지키면 된다 아니면 그런 판단을 이제 내렸다 국방부는 엑소더스다 를 알려줬어요 아무튼 조효욱 대위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조효욱 대위는 힌트만 줬는데 이슬비대위가 쫙 퍼뜨렸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한번 얘기했다가 또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네 XSFM입니다 보조전원장치와 차량 배터리 보호 기능으로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블랙박스 M8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아침에 이제 눈을 비비고 깨서 대충 이제 기사부터 훑어봅니다 기사를 보니 두 명만 나왔다는 거예요 TV를 틀었어요 여러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보지? 참고인이었죠 저 사람들은 시청자로서의 제 입장으로 보면 나를 재밌게 해주려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부터 봐야 될까요? 저는 전혀 재밌지 않았고 힘들었습니다 재등판한 두 사람 박헌영과 정동춘 두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4차 때 이 두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찾다가 실패했을 때 왜냐하면 그때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가 저희들은 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좀 그럴듯한 프로필을 갖고 왔습니다 박헌영 동명인에 주의해야 되죠 78년생 한국체대 태권도 특기자이며 97학번으로 추정됩니다 2003년 제24회 전국대학 태권도연합회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남자부 최우수 선수를 수상했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이때 군대 갔다 온 4학년 복학생이었을 겁니다 K스포츠재단 과장임지요 고영태 노승일의 한국체대 후배입니다 고영태가 불러서 이력서를 들고 가서 면접보고 취업했다는 얘기를 지난 후에 해드렸습니다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등을 매우 잘 다뤄서 K스포츠재단과 더블K를 왔다갔다 하며 최순실의 지시와 구상을 서류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기획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4차 정문회에서 고영태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며 쓰는 것을 보았다 하고 말해서 고영태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증거를 내놨습니다 이에 고영태의 위증 가능성을 찾은 친박위원들의 희망이 되었죠 그런데 4차 정문회 직전 인터뷰에 따르면 고영태는 박헌영과 친박위원들의 이런 진위 형태를 미리 예측을 했더라고요 이로 인해 서로 진술을 맞춘 것이라는 위증교사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위증교사는 법정에서 복잡한 사건이 떴을 때 흔히 활용하는 증인의 신뢰도를 가까먹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됐죠 따라서 고영태, 박헌영 두 사람의 주장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즉 고영태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갖고 있었는가가 친박위원들의 구명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히려 이런 의혹을 제기되도록 만든 박헌영 본인은 4차와 5차 내내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라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왠지 자기 자신만 구명하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동춘 이분 네티즌 수사대 한두 분이 찾아내주셨어요 난곡중학교에서 근무하셨더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61년 대구 출생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해 운동생리학으로 석박사 취득 난곡중학교 교사 재직 교사하면서 군대도 갔다 오셨습니다 01년, 2001년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 운동생리학적으로 실제로 제대로 된 경력이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지난 청문회 때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진을 못 찾아서 확신이 없어서 추가를 못 시켰었어요 이거를 어떤 분이 찾아내셨냐면 실제로 난곡중학교에서 이분에게 배운 분이 우리 동춘 선생님 TV에서 보고 낯이 익은데 해서 바로 어제 버려두었던 중학교 졸업앨범을 다시 꺼내와서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제가 동명이인의 체육전문가가 있는데 사진이 없으니까 정확히 이 사람인지 확신을 못하겠어서 이분은 사진이 있는 기사를 찾아내셔서 우리 선생님 이런 일도 하셨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 블로거께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운동기능회복센터라는 스포츠 마사지센터를 운영합니다 단순한 스포츠 마사지센터는 아닌 셈이죠 이런 용한 운동생리학 전문가가 있으니까 용한 의사를 찾아다니는 최순실 씨가 빠질 수 없죠 이 센터 5년 단골입니다 2015년 5월 K스포츠재단의 2대 이사장이 되었고요 최순실 스캔들로 인해 9월 29일에 사퇴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그 후임이 아직 안정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사장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어 있는 위중교사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완영 의원이 주문한 답변을 박헌영이 하도록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은 위중교사 혐의에 관해 증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를 위해서 고영태도 다시 불렀는데 고영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중교사 때문에 청문회 앞부분에 계속 여러 가지 고성이 오가고 혼란이 오가자 이완영 의원은 시사인 보도를 프린트한 판넬을 자신의 생명줄처럼 북들고 딱히 자기 편도 아닌데 그 정도 이들에게 내가 위중 지시했니? 내가 위중 지시했어? 라고 애처롭게 물었습니다 크고 간절한 말투로 쫓겨나기 전이죠 아직 둘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고요 보도 이후 노승일 증인과 통화했냐는 물음에 박헌영은 왜 나를 위중한 사람으로 만드느냐라고 따져묻기 위해 전화를 했고 이후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박헌영 증인이 설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동춘 이사가 이완영 의원을 만나고 와서 나한테 했던 얘기를 내가 노승일 부장에게 했고 이를 노승일 부장이 고영태에게 한 것이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태블릿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을 정동춘은 알고 있었다 즉 지난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내용이죠 그것을 정동춘도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정동춘이 이완영 의원에게 했고 그러자 이완영 의원이 나는 국회의원이고 청문회 간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너희 재단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만남은 청문회 이전에 있었던 만남입니다 시사인 보도를 보면 정동춘이 이완영과 만날 때 박헌영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여기 지금 이완영 의원이 너를 좀 보고 싶어 하시니까 나오라고 하자 박헌영 증인이 나는 경기도에 살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라고 하니까 택시비 줄 테니까 와라 라고 재차 청했고 안 갔다고 합니다 진짜 봐야 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택시비 줄게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정동춘 이사가 나한테 그러면 네가 언론에 인터뷰를 해보겠느냐라고 권유를 해서 이완영 증인이 거절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논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까지 말하면서 말을 이어가려고 하자 이완영 의원은 됐고요 라면서 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제일 급해 보이는 게 이완영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이완영이 노승일 증인 인정하느냐 라고 묻자 노승일 증인이 제가 말할 시간을 주십시오라며 인상적인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거죠 관중석에서 혹은 카메라 바깥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승일 부장은요 라고 말하자 아 아 아 아 노부장 이러면서 이완영 의원이 갑자기 찼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짧게 묻습니다 인정합니까? 저 보면서 그런 생각에 들어요 뭘 인정해? 그래서 노승일 부장이 대답하려고 하자 대답을 막죠 네 노부장! 노부장! 아 아 남 아 네 그 노부장 네 노승일 씨 76년생 한국체대 95학번 배드민턴 특기자입니다 고영태와 동기이며 20년 지기입니다 고영태를 통해 최순실이 알게 되었고 최순실의 사업에 두 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봉급과 성격 문제로 부딪혀 해고당하는 경험을 두 번 다 합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을 결정합니다 3차 청문회와 4차 청문회에서 공개된 최순실과의 통화 녹취를 녹음한 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해당 녹음들은 재밌게 해도 고영태, 그 가족 그리고 노승일의 조사를 담당한 특검팀의 최재순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직접 독일에 있는 최순실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순실은 상황 파악이 되게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물밑작업을 해야 할 때 노승일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노승일 증인을 그때 증언으로 보면 검사가 최순실 목소리라도 좀 들려달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을 뿐인데 술 다 불어버립니다 큰일 났네 그거죠 큰일 나요 고한테 정신 바짝 차리라 그래 이랬을 때 이미 고영태 씨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다 근데 이건 이제 교육하기 전이잖아요 최순실이 그때는 검찰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나요? 근데 어째 이런 일이? 검찰도 같은 검찰이 아닌 거죠 고영태 이성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짧지는 않은 시간 동안 나름 열심히 자료를 모으며 준비해온 또 하나의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말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등장하자 이완영은 됐어요라고 다급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승일 씨의 저도 말할 시간을 주십시오보다 이완영 의원의 됐어요가 훨씬 간절했어요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노부장 노부장 그러자 노승일 증인이 그냥 마이크에 대고 난 후배를 죽일 생각은 없어서 녹음은 안 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 발언을 하는 동안에 이완영 의원은 고글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노부장 가만히 있어요 아이참네 노부장! 막 이러면서 음성을 음성으로 마킹하는 거죠 맞아요 오디오 간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디오 간성 이후 조금 있다가 이만희 의원이 노승일을 심문하면서 같은 설명을 다르게 했습니다 박헌영 과정이 2층 테라스에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정동춘 이사장 왈 이완영 의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태블릿 PC는 절도로 그 다음에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녔다로 인터뷰를 해달라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고 박헌영 과정이 미쳤어요 제가 하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실관계는 비슷한데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먼저 청문회 이전에 정동춘과 박헌영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정동춘은 이완영에게 박헌영이 태블릿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박헌영의 주장으로는 이완영이 그거는 내가 말할 수 없으니 니네가 언론 인터뷰를 하든지 해라 라고 했고 노승일이 주장하는 거는 박헌영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태블릿 PC는 훔친 것으로 하고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녔다로 인터뷰를 해달라라는 내용을 박헌영이 들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다 그리하여 공통 분모는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전화한 건 맞다 이완영 의원이 어떠저떠하게 하자라고 지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것도 전화가 박헌영 증인의 발언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같은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정동춘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여튼 이완영은 뭘 했다 분명한 것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태블릿에 대한 증언을 하라는 권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 나와도 그 말은 나올 거라는 걸 느낀 이완영 의원은 오디오 간섭을 시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승일 증인이 그걸 고영태에게 전달하자 고영태는 그것이 언론 인터뷰는 안 이뤄졌지만 청문회에선 나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걸 흘리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자면 시사인 박헌영 인터뷰에는 청문회 전에 정동춘과 이완영이 만난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이완영이 박헌영을 보고 싶다며 오라했으나 박헌영이 거절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박영선 의원 질의 시간에 박영선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이 재단을 살리기 위해서 우호적인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서 노력 중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요지의 대답을 박헌영 노승일에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네 정동춘 이사장이 본인의 의지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고 다닌다 그렇습니다 이완영과 정동춘이 만난 자리에서 그 자리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제안한 것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른 것인데 중요한 건 이완영과 정동춘은 서로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이완영 의원이 한 오후 7시까지는 존재했어요 청문회장에 그런데 정동춘 이사장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때 내가 뭘 했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 가족으로 아깐이라는 프로를 보면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같은 말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데 정동춘 이사장이랑 이완영 의원이 그 당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를 동시에 읍졸입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둘은 한 배구나 열려 있었습니다 딩동댕 저는 이것과 비슷하게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바라봐서 해석이 달라진 일종의 일종인 해프닝이라고 보거든요 박헌영과 노승일의 증언이 약간씩 상의한 것이 저는 미스트하게 박헌영 태블릿 PC의 사용 소재를 다르게 얘기한 고영태와 박헌영의 이야기도 나름 어떻게 퍼즐로 짜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저 박헌영 과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고영태 저번에는 이제 고영태가 위증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영태가 위증한 것은 고민우의 강연을 썼거나 이런 지역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위증하고 있다 자신이 이제 조금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 위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러납니다 물러났죠 그런데 박헌영은 어디로 물러나는 것 같냐면 자기 한 몸 빼는 쪽으로 물러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고영태 대부분의 말은 다 맞고 그런 문제들은 위증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의 생년월일을 잘못 말한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다시 그때의 태블릿 PC 발언을 보니까 앞에 이미 깔고 시작하잖아요 이 태블릿은 일단 최순실께 맞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고영태가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실제로 고영태씨는 다른 태블릿을 본인의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서로에게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나 본질은 이거죠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끌고 들어온 놈은 누구이며 왜 그랬는가 저는 그것이 이완영이라고 보는 게 누구도 다 그렇게 봅니다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을 헷갈린 박헌영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제 가설이 맞다면 그럼 이제 박헌영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겠다고 누군가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이완영 의원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회동과 이 일련의 논란 사이에서 가장 명확하게 목표가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이구동성을 하고 있을 동안 박헌영 노승일 두 사람의 표정을 봤는데요 지겨워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약간 기가 막혀 했던 느낌이었어요 고작 이런 거 하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했나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노승일 증인의 역할이 이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승일 증인이 차은택에게 김기동을 소개시켜준 것이 우병우라는 증언을 하고 나서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들었다라는 증언을 하고 나서 증인으로 레벨업이 되고 띠리링 띠리링 이후 물타기를 하려는 침박연을 물리치는 단편 드라마 노승일의 대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손혜연 의원의 질의 시간에 나와 영태가 모아온 자료라는 말로 최순실의 컴퓨터에서 이 국정농단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마치 고블린 같은 존재였던 백승조 의원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백승조 의원은 최순실에게 카피한 자료가 최순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피한 거면 그건 불법이다라면서 공격을 하려 하자 노승일 증인이 단박에 처벌받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최고의 전투력 순간이죠 NBA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 1위 이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순간 이런 표현을 농구 영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백승조 의원이 포스터라이즈드 돼요 인유어 페이스였습니다 오 진짜? 이러면서 처벌받을 거예요? 진짜 근데 백승조 의원은 정말 말 못하더라고요 질문을 내가 못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 노승일 증인이나 박헌영 증인은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너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문회 RPG의 고블린 같은 공격력이라고 처벌받겠습니다라는 말에 당황한 백승조 의원이 김기동이 법률 조력자라는 것은 확인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거였구나 네 아까 증언할 때 분명히 두 번의 글자에서 이것은 들은 얘기라고 강조를 하였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라고 노승일 증인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백승조 의원은 상상을 가지고 답변하냐는 씨알도 안 먹히는 공격을 시원합니다 그러나 백승조 증인은 들은 얘기라고 백승조가 아니라 그러나 노승일 증인은 들은 얘기라고 분명히 전제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기에 몰린 백승조 의원이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박헌영 증인에게 고영태의 위증과 진실성에 대한 질문을 하자 박헌영 증인은 고영태는 핵심 사안이나 본질에 가까운 것은 100% 진실에 가까운 것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박헌영의 변화라는 것이 얼핏 예측해보면 그냥 개인이 개인으로서 두려웠다 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내가 원래 죄가 없었는데 생기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라마틱하게 태도가 한번 바뀌죠 더 신중해진 거죠 그러니까 백승조 의원이 지금 노승일 증인에게 일기토를 했다가 1합에 끝나고 그 다음에 씨알도 안 먹히는 공격을 했다가 이것도 안 먹혀가지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엉겼는데 그 사람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줬습니다 던져버립니다 툭툭 털어내버립니다 갈 곳이 없자 다시 노승일 증인을 공격하려 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백승조의 대모험이 되기도 하네요 대 실패 아니야 이거 대모험이 다 해피엔딩이란 법은 없잖아요 그럼요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나한테 와서 죽은 악역이 엄청난 인생의 고난이 있었던 거야 맞아요 그 고블린이 굉장히 재밌는 노승일 증인에게 최순실 PC에서 주인 몰래 카피를 한 건 범죄인데 범죄의 의도가 뭐냐라고 묻자 노승일 증인이 아까보다 레벨업한 결혼함으로 세상에 밝히고 싶었다라는 극적인 답변을 해버립니다 봤는데요 이후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때마다 ambitions로 변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후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때마다 깨끗한 나라를 위해서 부정보패를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등의 멋있는 답변을 유도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노승일 씨가 덴자 워싱턴이 돼요 네 백승주 위원은 거의 디아2의 바바 사명제 같네요 경험치를 막 던져줘요 경험치를 던져주고 노승일 증인이 멋있어 보이는 연출까지 해버려요. 바바산동제는 볼 때마다 이건 버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때 정동춘 참고인과 박헌영 증인의 표정을 살펴봤거든요. 박헌영 증인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고요. 정동춘 참고인은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노승일 증인을 띄워주는 역할을 한 백승조 의원은 이후 잠시 위원장 자리에 있었던 박범계 위원장이 하필 또 이때 박범계 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전장이 달라지죠. 뿜지는 않았군요. 물타게 하지 말라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자 그대로 퇴치됩니다. 우리 경북도당 위원장 역할 아무것도 역할 못하기 뭘 못해. 팀킬 열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5차 청문회의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신청했던 증인 중에 떨렁 2명 출석한 것 치고는 10%대의 출석률 치고는 아니죠.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출석을 이렇게 조금 했으면 엄청나게 캐낼 수도 있겠다.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 2명의 집중력이 모두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11명이서 하잖아요. 10명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그 2명이 축구선수 중에 골키퍼 잘하는 사람 누구지? 최흐랑 뭐. 신의손. 네. 이런 사람들. 의손형. 네. 그런 사람들 2명이 골테 앞에만 있는 거예요. 야신. 그거는 되게 쿵푸허슬 같은 상상력이네요. 그래도 저 기대에 비해서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많이 나와서. 예능만 쩔었고. 예능만 쩔었고. 백승주 트위치는 재밌었어요. 그래도 기대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파악해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친박들이 정말 손해를 막대하게 끼쳤다고 보는 게 옳은 게 계속해서 이런 데에서 웃음 유발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혁욱과 우병욱에서는 건진 게 별로 없고 막상 예능은 저기서 많이 뿜어내고 실제로 원래 의도에는 맞지 않는 손해를 좀 본 청문회였습니다. 실제로 소소한 효과라고 한다면 백승주의 대모험하고요. 그 대모험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 그거하고 나중에 우병욱 증인의 동행인으로 나왔던 스플래시 데미지로 인해서 이완영 위원에 대한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진 것. 고령 커넥션. 네. 그래서 결국 이완영 위원과 백승주 의원이 가장 큰 패배자다. 그런데 어저께 노승일 부장이 여기서 데뷔를 하면서 이미 지금 아직 언론인이나 이런 데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을 검찰에다 주었고 박영선 의원에게도 주었다고 인터뷰를 하더군요. 그게 이제 백승주 의원이. 이제 그게 앞으로 좀 외관이 되겠죠. 그것도 또한 소소하게나마 백승주 의원을 추가 퇴치한 것이죠. 갖고 있는 자료, 훔쳤다는 자료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자 그거는 검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해서 또 한 번 물을 먹였죠. 검찰에 골 때리는 게, 골 때린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가요? 이거 청문회 중간중간에 인터뷰를 했어요. 네. 노승일 부장이. 그런데 자기는 이제 앞으로 싸워야 할 것이 많다. 산과 싸워야 한다. 네. 그러면서 삼성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박영선 의원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될 것 같다라는 발언도 했었죠. 그래요? 네. 채용해 주나요? 강권로에서. 들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네. 최종 휴회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XSFM입니다.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시각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신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트위터에서. 니코 니안 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핵심은 나 우병호 아니다. 이명박의 전략이기도 했죠. BBK와 관련된. 나 이명박 아니다. 제 지인들도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행정부 혹은 청와대 국한에서 직함 높게 달린 길게 달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어지러워지셨을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거든요. 아니죠. 모르실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나온 이야기에 모든 걸 반대로 하고 있었나 보다. 정도는 생각하셨겠죠. 그 정도 보여줬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면서 미흡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에 미흡했고 증인들을 이기지 못했다. 이런 뜻이었겠죠. 조사위원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봤을 때 국민의 대표들이 그 전에 있었던 청와대 방문조사의 실패가 오늘의 결과를 예견하게 해 주었다는.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 수사와는 다른 재판과는 다른 온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우리가 이 그림을 봤다는 것 자체로도 실패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국민들이 이걸 봤기 때문에 박헌영의 태도가 바뀐 거거든요. 위만상 PD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청문회 자체에서 위원들의 활약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평가하고 그러는데. 아니긴 뭘 아니야 할 말 있네.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수사 그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법적인 한계가. 그 안에서 우병우 같은 사람은 사실 지금 물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증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낮게 취급하는. 워낙에 위증도 많고. 그런 사회다 보니까. 거짓말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족할 만한 결과는 좀 안 나왔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무언가 국민에게 또 보여줬다.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졌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 생각 안 했었어요. 이 게이트로 청문회에 불려 나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게이트에 열려준 사람들. 이거 아니었으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했겠다 싶은 사람들 많이 있었죠. 히어로들 몇 명 있었죠. 매우 그렇습니다. 많은 걸 바꾸었다는 걸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 바뀔 겁니다. 아마 이번 청문회의 결과를 통해서. 다섯 번의 예정된 청문회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홀리데이 시즌을 좀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지 않았는데. 바로 내일모레 모여야 됩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보겠다고 지소로 가신답니다. 다음 주 초에 연말연시 특집 청문회.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청문회에 응하지 않기를. 물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혹은 생중계가 실패하기를. 아닙니다. 저희는 이 신이 빨리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난 졸려죽기 때문이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저희도 노승희 씨처럼 굴기로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홀리데이 시즌에 다시 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청을 받겠습니까? 국민의 의무예요. 청을 받겠습니까? 아까 방송 내용 중에 누가 어떤 멘트를 할 때마다 자다가 일어나서 들었다. 이랬는데 왜 계속 잠이 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밤에도 잤잖아. 밤에는 이거 자료 정리했지. 맞습니다. 프로필 자료. 아무튼 위원장과 덕질 간사가 또 다시 1박 2일 수고를 해줬고요. 다음 주 초에도 그럴 것입니다. 비상시국 대책위원회와 김상조 기사장 전관이었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초에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